나 정말로 그냥 다람쥐 체바퀴 돈 것처럼 사는 것 같아. 인생이 너무 무료한데 공부가 인생의 다야? 이런 생각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샘도 힘들어요. 매일 나와서 촬영하고 힘들죠. 그런데요. 이런 고비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요. 그리고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이 고비를 슬기롭게 잘 넘기시면 여러분들이 더 강해집니다. 수험생활은 샘 생각은 그래요. 지나 보니까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힘든 것을 극복하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더 강해져요. 파워가. 몇 번의 고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잘 극복하면 정말로 강한 에너지로 강한 파워로 여러분들을 수능 칠 수 있을 거예요. 수능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아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강한 사람이 좋죠. 약한 사람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지만 나 더 강해지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샘도 같이 힘내서 수업해 볼 테니까 여러분 그냥 그 힘들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인지하지 마시고 딱 여기. 그렇죠? 우리 눈앞에 놓인 여기에만 몰입하면 그 힘듦을 조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다져나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끝이 좋아야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끝이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마라톤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42.1키로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하고 언제가 힘들겠어요? 이게 결승선을 통과할 때 훨씬 더 힘들겠죠. 그렇죠? 시작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뛸 수 있어요. 그렇죠? 현상은 똑같은 스피드로 달릴지 몰라도 똑같은 스피드로 달릴지 몰라도 그 힘듦은 갈수록 모여진다고요. 네. 높아진다고요. 그런데 끝을 처음과 똑같이 끝냈다. 이건 이 힘든 걸 견디고 끝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완주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갈수록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갈수록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몰입해 봅시다. 됐어요? 자, 집중하시고 힘내 봅시다. 자, 집중하시고 힘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